지금 움직임만 돼 지금 움직임만 돼 호강 나왔죠, 전 게임 역시 집중하면 못 이길 게임은 없어 사람은 분리해야 집중을 하나봐요 덕배한테 안보를 덕배 지금 안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배 지금 자고 있어요 저 밖에서 덕배가 거의 하울이 요즘 날이 춥다 보니까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 자는 것 같아요 나머지 2시간은 먹고 나머지 2시간은 햇빛 좀 쎄고 노을 Sharma 덕랑전은 못 안 찌져 때려! 경기 지지 지지해! 그만 가 무지개 따라오는데요 아 좀 늦게 지었네 생각나 너무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아 브라사도 터치 아 누나보어 어? 오 잠깐만 킬이 나잖아 다 봤어 덕배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? 덕배 뭐든지 다 가장 좋아해요 다 베스트입니다 옛날에 그 액체로 된 페인트도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력을 썼는데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지금은 간식으로 돼지 귀를 사줬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냥 순삭해버려요 애가 맛을 보고 먹는 건지 아니면은 뱃속에서 맛을 보는 건지 그냥 몇 번 씻고 그냥 다 삼키는 거 같아요 진짜 옛날에 페인트 강아지가 페인트 먹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바로 병원 가가지고 진짜 페인트 먹는 강아지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각자 1킬씩 나란히 하고서 각자 1킬씩 나란히 하고서 다섯명은 또 심각하니까 牧 Soviets랑 틀렸어요 땅에 따라 2킬씩 나란히 하고 막느라 살짝 인격상 남기는 게 disseма 바로 다시 쓰면 되는데 다시 쓰면 되네 그러게 귀를 오 병이 하나 둘 셋 네 이러면 투지르 애터보다는 그냥 나보 자르는게 좋겠는데 하지만 저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위험한 템이 있겠네요 어이구 어이구 탱크는 무서워 우유 파트 산트란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폭탄 좀 잘 막아봐라 아이고 안 돼 아, 또 잘못 들었어. 오늘 출입자의 길 잘못 들어가지고 힘 많이 말아먹는데요 오, 잘 모르겠다.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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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가 설마 자라 깨나 가스 조심 연구 정전이 정말 싫다 칠 아... 얘네 왜 이상한 대로 운전시켜있어 뭐야 ㅋㅋ 위치에 적용이 없었지만, 이 시각의 중에서 적용을 가진 것 같네요. 적용이 없어졌어요. 장르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. 적용이 없어졌어요. 적용이 없어졌어요. 적용이 없어졌어요. 끝까지 내놔 아..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아.. 지금 움직이면 안 돼 못하는 힘드리겠네 월달에 계속 비슷한 식도로 하는군요 추적자가 길을 잃는 이건 아는 맵인데도 불구하고 아, 설마 이것도 집중하면 이길 수 이건 진짜 힘든 기점 아, 알았어 오늘의 컨셉은 불가능인가요? 아, 아니.. 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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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터란드 짜내고 있는 거라가지구 이 중간의 힘으로 밀어내놔요 설마 오 이거 이긴 것 같은데 GG 예예예